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체승간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셀트리온 좀 장난질이 있었죠 이거 여러분들 절대 뭐 장난질에 흔들리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 진짜 장난질 좀 안 쳤으면 좋겠어요 진짜 짜증나요 솔직히 장난질 치고 막 이러면 짜증나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우리가 그런거에 자꾸 흔들리면은 여러분들 좀 피곤해지고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셀트리온 우리는 좀 더 좋은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장난질에 절대 속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뭐 추천 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꼭 댓글 좀 많이 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댓글을 100개가 아직 조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좀만 더 파이팅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이게 제가 영상을 좀 비디오 캠을 키고 좀 찍는 마지막 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일도 쉬는 날이고 주말이 껴 있기 때문에 좀 집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좀 캠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좀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좀 바닥에서 뭐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게 캠이 조절이 안 돼요 바닥까지 그래서 제가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여러분들 뭐 혹시 용돈이나 세뱃돈 준비 하셨으면은 뭐 따로 제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그래도 얼굴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앞에 좀 내용이 길었는데 바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셀트리온 여기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백신 맛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1월 달에는 제발 좀 백신이 좀 뭐든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제발 이제는 좀 코로나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 솔직히 마스크 쓰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는 피부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피부가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뭐 그래도 예전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도자기 같은 피부 느낌이 났는데 최근에는 뭐 도자기가 아니라 중간에 하나씩 뭐 돌이 껴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마스크 좀 안 끼고 다녔으면 좋겠기 때문에 1월 달에는 이제 제발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셀트리온이 지금 1월 달에 만약에 잘 돼서 임상도 성공적이고 반응도 괜찮으면은 이게 수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출로 이어지면은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좀 세계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거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셀트리온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도 좀 제대로 분석해 드리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꾸 댓글로 막 공격하고 그러면은 가만 안 둘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그리고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23만원 이 부분 24만원 자 저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분석하는 거 좀 단기적으로 저는 봤을 때 굉장히 잘 잡았다 라는 부분이 10월 22일 영상이 10월 22일 영상이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제대로 눌려왔을 때 우리는 이쪽 라인에서 딱 잡아서 여기까지 끌고 갔고 자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또 드렸던 거는 좀 40만원 부군 여기서 좀 한번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좀 정리를 했다가 다시 한번 좀 조금만 놓고 정리를 다 하는게 아니라 일단 수익적인 부분 실현할 수 있는 거는 실현을 하고 조금 나머지는 더 끌고 가자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도 그거에 맞게 좀 대응을 하셨을 거다 라고 생각을 들지만 댓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막 계속해서 뭐 더 위에 계신 분들도 많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조금 좀 속상해요 그냥 제가 속상해요 그 전부터 저를 좀 아셨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좀 안정적으로 매수를 해 놓고 같이 뭐 재밌게 이렇게 하실 텐데 그래도 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자 셀트리온 자체를 좀 놓고 보면은 지금 자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셀트리온 이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혀가 조금 엉키는데 자 치료제 관련해서 일단은 뭐 조건부 허가 를 신청을 했어요 허가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다시 한번 올라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 셀트리온이 임상 중인 이제 항체 치료제가 단가가 높고 뭐 이렇게 뭐 개발 중인 업체도 적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가질 수 있고 이거를 뭐 조건부로 일단은 좀 뭐 출시를 통해서 효능이나 좀 안정성 여기서도 당연히 입증이 될 경우에는 해외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셀트리온 이상 임상 이상에서 자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허가 신청이 나왔는데 허가 신청이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은 뭐 결과가 굉장히 좀 그래도 만족스러운 부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허가 신청이 나왔다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뭐 3상 뭐 임상을 통해서 ctp 5구 유효성이나 뭐 안정성을 계속해서 입증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원래 백신 치료제 기존 처리 기간이 180일 인데 이것도 좀 40일로 까지도 좀 당겨 났기 때문에 좀 1월달 안에 나오는 거를 좀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분위기상 흘러가는 거는 조금 뭐 제가 뭐 단정 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느끼는 좀 분위기상 흘러가는 거는 좀 웬만하면은 좀 1월달에 좀 이게 그 계획대로 좀 나오지 않나 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좀 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그래도 대우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상에서 결과가 안좋아서 굉장히 많이 빠졌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셀트리온은 좀 결과가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뭐 허가 신청이 났다 라고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밀어줄 수 있는게 지금 셀트리온 밖에 없다 라고 좀 생각을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넥신 9월달 이거 솔직히 좀 나오면 좋죠 9월달에 나오면 좋은데 좀 더 기간적인 부분이 지금 정부에서 욕을 너무 많이 먹고 있고 뭐 화이자 관련으로 뭐 계약을 해서 뭐 내년 2분기 때 뭐 나온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은 우리나라 기업에서 좀 빨리 땡겨서 나오는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정부에서도 굉장히 좋고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에서도 굉장히 도움되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이거를 뭐 응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지금 뭐 거의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부도 지금 최대한 좀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좀 여러분들 일단 1월까지는 더 지켜볼 만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떨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뭐 임직원 매도 논란이 있었어요 매도 논란이 있었는데 뭐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서야 뭐 이제 임직원들 뭐 코로나 치료제 나올 때까지는 뭐 매도 금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한발 늦었죠 그냥 쇼에요 쇼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다 팔고 난 다음에 매도 금지 라고 해놓으면 뭐예요 팔 사람들은 이미 다 팔고 나갔는데 그래서 그 이슈 때문에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좀 끌어 올렸다 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좀 두가지 제가 좀 추측을 하는게 임직원이기 때문에 좀 양도세 문제가 있어서 좀 정리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두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임직원들이 매도를 했다가 코로나 치료제 좀 눌렸을 때 다시 한번 더 팔았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 더 담으려고 좀 그랬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좀 굉장히 좀 강해요 더 살려고 지금 그런 이 두가지 추측이 있는데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진짜 다음에 또 이렇게 좀 잘못 양아치 처럼 막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아 진짜 개인들 마음도 몰라주고 자꾸 임직원들 막 서로 욕심내 가지고 좀 그런 것 좀 안하고 그냥 마음 편히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수출까지도 이어진다 라고 하면은 나와서 수출까지 이어진다 라고 하면은 좀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 자체가 정말 좀 한 단계 세계적으로 한 단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도 뭐 기술 이전이나 이런게 조금 더 레벨업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이왕이면은 좀 셀트리원에서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뭐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뭐 그래도 셀트리원에서 나오는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지금 뭐 선착순은 끝났는데 올해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적용을 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뭐 2개월 하시면은 지금 30일 추가로 드리고 있고 1개월 하시면 10일 추가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뭐 나는 아직 2개월 3개월까지 못 믿겠다 하시면은 1개월만이라도 하시면서 좀 재밌게 저랑 같이 좀 주식을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입하실 분들만 성함 쓰셔서 이쪽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오늘 하두 막 3시 반 이후에 인증 나오는데 이거를 또 안 믿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인증 올라오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 우리가 좀 아 내일 0 내일 추천 주가 아니죠 다음 주 추천주를 제가 영상에다가 이미 찍어서 vip 방을 다 올려 드렸어요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 초보자 분들이 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수월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수익이 좀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오늘 12월 달에 지금 뭐 13.43% 까지 수익률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오셔 가지고 좀 같이 재밌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12월 자 그리고 뭐 엔젠바이요 그리고 이것도 인증샷 보면 저는 진짜 여러분들 뭐 인증샷 보면은 너무나도 진짜 뿌듯해요 앞으로도 내가 진짜 열심히 잘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11월 이렇게 인증샷 다시 한번 인증 올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또 1월 달에는 진짜 아주 작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날아갔어요 반도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진원생명과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이에요 제가 추천을 드린 게 아니라 14일 뭐 가입을 하셔가지고 또 말씀해서 2020년 한 해 동안 진짜 제가 내년에는 더 크게 수익 내드릴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거 물려 계신 거 뭐 손절 했는데도 뭐 이렇게 수익이 났으니까 진짜 너무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저는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스윙 나신 분들 다시 한번 좀 축하의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자 이렇게 뭐 보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시고 뭐 하는 동안 좋은 말씀 많이 방 분위기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자 12월 한 달 동안 뭐 이렇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자 인증을 하주 막 인증샷 막 당일 거 올려 달라고 막 쓰시는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인증샷 보여 드리는데 뭐 여러분들 재미 좋지 않아요 나만 나만 좋은 건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증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도 빨리 오셔서 좀 알차고 재밌게 좀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추천주를 안 드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거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뭐 주식이 어렵지 않아요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6만 8천원에 올라갔을 때 뛰어난 이하로 천천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현대 오토에버 를 여러분들 좀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도 좀 12만원 이하로 좀 자 현대 오토에버 여러분들 12만원 이하로 좀 매수를 해보시라고 넉넉하게 들여서 평당 관리도 하고 다 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또 수익적인 부분 날 수 있었는데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다 포인트가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아 이거 말씀을 드려도 되나 자 지금 2호 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언제 추천을 해 드린 영상이냐면은 자 지금 12월 15일날 추천을 해 드렸던 영상이에요 12월 15일 자 이때 알고 자 이때 저 12월 15일날 추천을 해 드렸던 영상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까지만 놓고 봤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뛰어 들어간게 아니라 눌리는 거를 보고 확실히 보고 들어가서 수익을 냈다 이 포인트 그리고 뭐 현대 오토에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이것도 12월 21일날 영상에서 제가 추천을 해 드린 거에요 자 이것도 이렇게 여기서 추천을 해 드렸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여기서 올라갔을 때 우리가 달려든게 아니라 내려오는 거를 보고 안정적으로 수익적인 부분이 날 수 있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생각을 하시는게 굉장히 포인트에요 포인트 고 여러분들이 이게 좀 내년에는 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좀 잡아 나가시는게 좋지 않나 라고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도 뭐 센트럴 모택 같은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반도체 관련으로 우리 오총사 있는데 지금 몇 자리 안 남았으니까 빨리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반도체 제가 진짜 강조 많이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꾸 조금만 있다 시작해야지 조금만 있다 시작해야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1월 달부터 딱 들어오셔 가지고 좀 빨리 좀 재밌게 수익적인 부분 좀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방에서 일단 제가 이거 주식 강의 좀 정리를 진짜 다 진짜 뭐 눈 빠지도록 진짜 다 타이핑 치면서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빨리 오셔 가지고 이런 것도 같이 보면서 좀 재밌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댓글 뭐 이렇게 많이 달아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제가 뭐 여러분들 뭐 기대에 좀 못 미칠 수도 있어요 못 미칠 수도 있지만 좀 그래도 좀 좋은 말씀 써 주시고 좀 잘 좀 재밌게 좀 같이 재밌게 좀 주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우리가 뭐 여러분들도 뭐 뭘 하시든지 뭐 취미 생활이든 모든 좀 즐거워야지 재밌는 거잖아요 즐겁게 해야 재밌는 거기 때문에 좀 우리 같이 좀 재밌게 2021년도도 재밌게 좀 주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주식할 수만 있다면 너무나도 좀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뭐 방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뭐 스트레스는 제가 받을 테니까 좀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그냥 재밌게 좀 제 영상 보시면서 아 이런 포인트도 있었구나 하고 중간에 한번씩 깔깔깔깔 웃으시고 좀 재밌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 이게 저도 좀 개그 욕심이 있어 가지고 자꾸 뭐라도 좀 시도를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쯤 뭐 재미없어도 그냥 재밌게 웃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매수를 해볼 만하게 좀 칩세 미디어 여러분들 칩세 미디어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게 자율주행 쪽이 지금 굉장히 좀 한번 또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반도체 갖고 어제 뭐 바이오도 갖고 반도체도 갖고 자동차 쪽에서도 슬금슬금 움직임 은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칩세 미디어를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뭐 11,500원이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하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 쪽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칩세 미디어도 있고 뭐 텔레 칩스도 있고 모바일 리더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자 모바일 리더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영업적인 부분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좀 잘 나왔어요 25% 가 나왔기 때문에 25% 가 나왔는데 여기서 칩세 미디어를 비교를 때려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27% 에요 27% 이기 때문에 결코 모바일 리더 올라간 거에 비해서 좀 칩세 미디어가 좀 못 갔다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 비교를 하시면서 제가 영업이익률을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vip 방에 계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텐데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영업이익률을 비교를 해드리는지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빨리빨리 캐치를 하셔 가지고 좀 재미있게 좀 주식을 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뭐 올해 마지막 장이었는데 수고 많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주말에도 저는 일을 계속 할 거예요 할 거기 때문에 조금 집에서 영상을 올려 드릴 거니까 좀 케미 안 나와서 좀 심심 하실 수도 있어요 심심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영상 좀 재밌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 100개 우리는 사명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있다라고 좀 으쌰으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0년 장 수고 많으셨구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